줄리아의 새 옷 새 치마가 참 잘 어울리는구나 엄마 쥐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쥐는 일주일 내내 바느질을 하느라 아주 바빴답니다 드디어 여덟 마리의 아기 쥐들에게 예쁜 새 옷이 생긴 거예요 이제 곧 할머니 댁으로 갈 테니까 새 옷 조심해서 입고 다녀야 한다 할머니께서는 더러운 쥐를 싫어하시잖니 일곱 마리의 아기 쥐들이 한 줄로 서서 엄마 쥐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막내 쥐 줄리아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답니다 줄리아는 살금살금 목욕탕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자기 모습을 거울에 비추어 보며 감탄했어요 이야 정말 멋진 치마구나 줄리아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어요 내가 꼭 공주 같아 보이는데 부엌에 있던 엄마 쥐는 그 사이에 막내 쥐가 없어진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얼마 안 있어 줄리아가 목욕탕 거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줄리아 같이 가자 우리 모두 할머니 댁에 가야지 줄리아도 할머니 댁에 가고 싶었어요 할머니도 틀림없이 아주 예쁘다고 칭찬하실 테니까요 숲속에 있는 할머니 쥐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쥐는 새 옷을 입은 아기 쥐들이 너무 예뻐서 뽀뽀를 해주었어요 아기 쥐들은 신이 나서 할머니 쥐의 주위를 빙빙 돌며 뛰어다녔어요 곧 비가 올 것 같구나 안에 들어가서 주스를 마시자꾸나 할머니 쥐가 말했어요 와 맛있는 주스다 아기 쥐들이 합창하듯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쥐는 줄리아를 번쩍 안아 올렸어요 치마가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참 예쁘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기 쥐들은 집안에 모여앉아 주스를 마시고 커다란 쿠키도 먹었답니다 그리고 잠시도 쉬지 않고 왁자지껄 떠들었어요 할머니 쥐는 손으로 귀를 막았어요 얘들이 정말 시끄럽게 구는구나 엄마 쥐는 아기 쥐들을 밖으로 내보냈어요 다행히 비는 더 이상 내리지 않았답니다 새옷 버리지 않게 조심해서 놀아라 엄마 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여덟 마리의 아기 쥐들은 벌써 밖으로 달려나가서 엄마 쥐의 말을 듣지 못했답니다 아기 쥐들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물 웅덩이를 뛰어넘기도 했어요 비가 많이 왔었나봐요 우리 술래잡기 하자 여덟 마리의 아기 쥐 가운데 한 마리가 말했어요 아기 쥐들은 다람쥐와 토끼랑 술래잡기를 하며 놀았어요 아기 쥐들은 잡히지 않으려고 빨리 뛰어다녔죠 하지만 막내 줄리아는 날센 토끼한테 금방 잡히고 말았답니다 줄리아는 넘어지면서 흙탕물에 엉덩방아를 찍고 말았어요 놀란 일곱 마리의 아기 쥐들이 줄리아 주위로 삥 둘러섰어요 아기 쥐들 모두가 진흙투성이었고 치마는 아주 더러워졌답니다 엄마가 화내실 거야 손가락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한번 보라니까 줄리아가 울면서 말했어요 줄리아는 할머니 집으로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니 쥐들이 좋은 꾀를 생각해냈답니다 아기 쥐들은 뒷문을 통해 집으로 몰래 들어갔어요 커피를 끓이고 있던 할머니 쥐는 더러운 아기 쥐들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웃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희들 아주 지저분해졌구나 할머니 쥐가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들을 누가 말리겠니 엄마가 분명히 화내실 거예요 줄리아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심하게 화내진 않을 테니 너무 걱정 말아라 할머니 쥐가 줄리아를 진정시켰어요 나를 따라오렴 목욕탕에 물을 받아 놓을 테니 엄마한테는 아무 말도 안 할게 목욕탕에서 할머니가 줄리아의 치마를 벗겨 주었어요 너는 내가 본 쥐 가운데 가장 더럽구나 할머니 쥐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기 쥐들이 목욕을 하는 동안 할머니 쥐는 치마를 빨았답니다 빨래가 끝나자 할머니 쥐는 치마를 말리기 위해 빨랫줄에 널었어요 그런 다음 목욕탕에 있는 아기 쥐들을 한 마리씩 차례로 꺼내 말려 주었어요 너희들 옷이 마를 때까지 내 옷을 입고 있어야겠다 할머니 쥐가 말했어요 엄마 쥐는 방에 앉아 책을 읽다가 할머니 쥐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졌답니다 할머니 쥐는 부엌에도 없고 복도에도 없었어요 엄마 쥐는 문득 빨간 치마 여덟 벌이 빨랫줄에 널려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엄마 쥐는 빙글에 웃었어요 그리고 할머니 쥐가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죠 엄마 쥐는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조용히 책을 읽었어요 얼마 안 있어 아기 쥐들이 한 마리씩 치무룩한 표정으로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께서 주신 새 치마들이 아주 예쁘구나 엄마 쥐가 방긋 웃으며 말했답니다 기다려주세요 고맙습니다